안녕하세요 진짜 살길입니다. 미국 하우드 피트만 목사님이 목회하신 지 35년이 되었을 때 1979년 8월 3일 주동맥이 파열되어 사경을 헤매면서 충격적인 천국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우드 피트만 목사님의 천국 간증 천사들이 내가 지상세계에서 활동하는 악령의 모습을 충분히 봤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차원의 벽을 통해서 다시 둘째 하늘로 돌아왔다. 나의 수호천사는 이제 삼층천 방향으로 나를 인도하였으므로 나는 참으로 기뻤다. 내가 늘 가고 싶었던 것은 삼층천이었기 때문이다. 순식간에 우리는 지극히 아름다운 곳에 이르렀다. 이미 둘째 하늘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곳인지 말했으니 이 아름다운 곳에 온 내가 얼마나 놀랍겠는지 상상해 갈 것이다. 그곳은 내가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이다. 터널이나 차도, 골짜기 또는 고속도로처럼 보이는 곳이었다. 그곳에는 희황찬란한 빛이 있었고 보이지 않는 보호막으로 둘러쳐져 있었다. 나는 이 보호막이 곧 성령이 보호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터널, 도로, 골짜기 혹은 무슨 단어로 표현하든 거기를 걸어가는 자들은 사람처럼 보였다. 내가 나의 수호천사에게 그들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번양으로 가는 성도들이라고 말해주었다. 그들은 바로 세상에서 죽어 이제 번양으로 돌아가는 크리스천들의 영혼들이었다. 각 성도에게는 적어도 한 명의 수호천사가 동반하고 있었고 어떤 이들에게는 한 무리의 천사가 함께하고 있었다. 나는 왜 어떤 성도는 한 명의 수호천사만이 있고 어떤 이들은 여럿이 있는지 궁금해졌다. 나는 성도들이 번양으로 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길을 지켜보았다. 나는 오로지 인정받은 영혼들만이 그 터널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의 수호천사가 번양으로 가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마쳤을 때 내가 그 터널 안으로 들어서려 했지만 천사는 나를 막았다. 그는 우리가 터널 옆으로 지나가야 하며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나는 터널을 따라서 터널 바깥으로 여행하였다. 우리가 이렇게 터널 옆으로 여행할 때는 생각의 속도로 가지 않고 마치 구름 위에 있는 것처럼 여행하였다. 다시 말해 구름은 없었지만 우리가 여행하는 방식은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 나는 터널 안쪽에서 언제나 움직이는 성도들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모습이 모두 사람이었으나 인종, 나이 또는 성별을 구별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투피스 같은 옷을 걸치고 있었다. 처음에는 성도들과 함께 터널 속을 갈 수 없는 것이 매우 안타까웠으나 우리의 목적지가 그들과 간단한 얘기를 듣고 조금 마음이 나아졌다. 여행을 계속하면서 나는 곧 악령들의 수가 적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커다란 문들이 눈에 들어왔고 문에 다가갈수록 악령들의 모습은 점점 더 멀어졌다. 입구에 도달했을 때는 더 이상 악마는 보이지 않았다. 3층천의 입구는 2층천 쪽으로 열려있지만 마귀는 가까이 올 수조차 없게 된 것이다. 천사는 나를 두려워 보내주지 않고 일단 입구 한쪽에 서 있게 했다. 그는 나에게 그곳에 남아서 성도들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구경하라고 말했다. 성도들이 천국을 들어서는 것을 보면서 나는 이상한 것을 하나 느꼈다. 즉 그들은 오로지 한 명씩만 문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다. 둘이서 함께 들어가는 것을 허락되지 않았다. 나는 이것에 대해 궁금했지만 설명을 듣지 못했다. 세상에 돌아온 후 오랫동안 이에 대해 연구를 해보았는데 이제 그 이유를 알 것 같다. 이것은 한 개인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각 개인은 자유의지로 선택을 했던 것이다. 기억하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는 자신의 의지로 스스로 운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성도들이 한 명씩 들어가고 있을 때 나는 왜 내가 묻고 싶은 일을 허락받지 못하고 있는지 궁금하게 여기고 있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청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도 간절해서 그때 지켜보고 있던 장면의 의미를 그만 놓치고 말았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중요해서 성령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다. 나는 50명의 성도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지만 내가 놓친 것은 그 시간대였다. 이 50명의 성도가 지구에서 죽을 때 1950명의 다른 사람들도 같은 시간대에 죽었다. 즉, 2000명 중 50명만이 천국에 가게 된 것이다. 나머지 1950명은 그곳에 없었다. 그들은 어디에 있는가? 오직 2.5%만이 천국을 가는 것이다. 97.5%는 천국을 가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현 세상의 모습이란 말인가? 지금 세상 사람 중 97.5%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것이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라우디아 교회의 시대를 그대로 대변하는 것이다. 그 교회는 자신들이 건강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나 실상은 그들은 비참하고 가련하며 벌거벗은 것이다. 나는 주님이 왜 라우디아 교회의 구역질을 느끼셨는지 이해할 수가 있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많은 사람들이 심판날에 주님 보좌 앞에 서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라고 말하였을 때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라 자신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문턱에 서 있다. 너무 많은 이들이 입으로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나 실제로는 눈이 멀어있다. 마귀는 그들을 너무 완벽히 속였기 때문에 그들은 무신론자와 다름이 없다. 이 입술로 다른 사람들을 속일지언정 주님을 속일 수는 없다. 그들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한 그들은 영원한 형벌의 위기에 처해 있다. 여러분 하오드 피트만 목사님은 질병 때문에 사경을 헤매다 천국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당시 죽은 2천명 중 1950명은 지옥으로 가고 단지 50명만 천국에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97.5%가 지옥으로 가고 2.5%가 천국에 가는 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진짜 살길이었습니다. 우주의 그 학교 정리와 함께عل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